이제 오늘 수준 문제 수준 문제가 나왔는데 사람들 보고 당신 생각 수준이 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록에 계시는 ysje님 페이스북을 둘러보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남긴 10가지 여러분들 깨달음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네요 회사만 다니다가 자영업을 개마하게 되니까 느끼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구나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개혁을 하시는 분들은 일생 전체를 통해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개원의들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수지를 맞춰야 되고 수입과 지출 매달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구나 둘째 회사 밖은 정말 정글이구나 정글이죠 셋째 사람들의 수준은 생각보다 낮구나 넷째 돈 몇 푼의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다섯째 자영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구나 여섯째 회사가 제일 스트레스를 안 받는 직업이구나 일곱째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도 잘하는구나 이 이야기는 회사 생활을 자영업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훈련이 되는 거죠 여덟째 주말에 쉬고 남들 놀 때 같이 노는 것은 축복이구나 아홉째 사업장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전부 다 자기 손을 거쳐야 되니까 열째 자영업은 진짜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읽어보다가 제가 이렇게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고 자영업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분이 진짜 자영업 하시면서 진한 경험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영업으로 돈 버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게 되면 주말에도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에서 아무도 자기가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냥 지시하면 척척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평생 동안 참 운 좋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자기가 손댈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차는 기사가 몰아줄 거고 보고서는 뭐죠 수사관들이 다 작성해 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구름 위에 인생들을 다 산 거죠 아마 오늘 이 보신 분들은 다 전부 다 동감할 겁니다 제가 24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학위 마치고 10년은 여러분들 12년은 회사 생활을 했고 지금은 24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말에 쉬고 남들 놀 때 같이 다 놀면 자영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죠 자영업은 돈 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수준이 생각보다 낮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람들 수준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의사분들한테 돌팔매를 보면 사람들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아마 여러분들이 금세 판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겁니다 돈이 나가는 일은 깊이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 지갑에 돈이 나가지 않는 일은 그냥 많은 분들이 근성근성 대충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보다도 본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선전선동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보시기 바랍니다 1969년도에 북회의 유전이 발견되어 가지고 노르웨이가 로또 복권에 당핑이 된 건데 사람들 본능은 뭡니까 야 좀 써자 이런 걸 거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그 본능을 억제하고 이성에 따라서 총 돈을 뺄 수 있는 돈은 연평균 투자 수익률 4%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북회의 유전에 발견되어서 창출되는 모든 분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가 여러분들 숫가를 수십 년째 30년 가까이 원가 이하로 묶어놓고 매년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1%대 이름 숫가 상승률 해줬으니까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적기 때문에 정부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80%가 내 편이니까 밀어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필수 의료가 이런 붕괴가 돼가지고 수술을 못 받고 수술 일정이 연기가 되게 되면 대통령도 여러분들 책임이 있지만 국민들 다수도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짧으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지고 이제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넘어서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여러분들 내놓은 기본소득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기본소득제 만세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를 보게 되면 본인의 선거의 기본권이 다 박탈당했는데 다 침묵하고 모르는 자는 걸 보게 되면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기용은 그냥 이보시게 되면 조기용은 그냥 이를 벌려서 성과를 내고 출세를 해야 될 인물 같습니다 조기용의 전문의 중심병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말이 안 되는 걸 깨달은 기자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김윤과 박민수 차관과 조기용 장관은 현란한 말로 대중을 미혹시킬 뿐입니다 필수 의료 숫가 인상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수 의료 숫가를 여러분들 올리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 올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의 중심병원 지금보다 3배 5배 이상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건데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그런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조정 문제를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전공의가 오지 않는데 전문의 병원이 가능한 건가 도미노 차질 예상 당연히 여러분들이 인턴이 있어야 전공의가 있는 것이고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전문의 중심병원을 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국민들한테 매번 떠들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가 되지 않고 저지른 일이란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아무 생각이 저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크게 되니까 그냥 마구 던지는 것이 먼저 전문의 중심병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예산통을 한 출신의 조경장관이 이런 일을 하게 하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맹약관화한 그런 정책인 거죠 숙과 합리화 법규 개선 등 단기 과제 조기 성과 창출 최선 관료들이 자주 쓰는 용어네요 숙과 합리화를 먼저 하고 법규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의과대학 전문 조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아무 기반도 없이 뭡니까 그거부터 던졌으니까 이래 선우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내년부터 신규 전문의 배출 어려워 의대생도 국시 거부 의사 수가 깜깜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 9월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국민들 수준을 얼마나 낮게 보면 뭡니까 허연 거짓말 벌건 거짓말 노란 거짓말을 막 던질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되면 전공의가 복귀 안 해도 어려움이 해소가 기대됩니다 완전히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가 없어지는데 전문의 중심 병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도 떨어지고 논리적 사고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수준의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해서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무식한 짓을 하니까 그다음 또 여러분들 갈팡질팡 보건복지부 이제 대학병원 가운데 빅식스 지방국립대학병원을 빼고는 무슨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을 하겠다 중증질환 중심을 병원하기 위해서 병상을 뭡니까 줄여야 된다 일반 병상을 서울대에서 200병상 줄여라 병상당 8억 정도가 들었다 1500이 이미 고정비용으로 투입됐는데 그거 없애라 서울병원 저기 뭡니까 그럼 1500은 누가 보존해 줄 겁니까 묻지 않습니까 4차 병원으로 성격 4차 병원 성격 이렇게 해놓고 뭡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전공의 지원자 거의 없었다 빅파이브 4차 병원으로 성격 검토 중암만자만 집중치료 오전 다시 오전 10시 4차 병원 성격 검토 안에 아무 블루프린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여러분 대책 없이 선거용으로 총 1만 명 의과대학생 정원을 질렀고 그게 여러분 단 3 4주 정도 되면 전공의만 진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연 2천 명 총 1만 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는데 3 4주가 아니라 지금 6개월째 접어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중심병원이 나오고 PA 간호사 중심병원이 나오고 이제는 이제는 그것까지 안 되니까 빅파이브는 3차 진로기관이야 4차 진로기관으로 뭡니까 포스타로 성격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운영하겠다 오전 다시 오전 10시는 뭡니까 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뒤죽박죽입니다 아무 준비가 없는 겁니다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복지부 추가 모집 없음 추가 모집 검토 불과 몇 시간 차입니까 7월 30일 12시 3분 추가 모집 없음 7월 30일 오후 10시 16분 추가 모집 검토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소위 수련 제도라는 것이 3월 달에 전공의를 뽑은 다음에 팀워크를 조성을 해가지고 교육과 임상을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전공의를 뽑을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 거다 베스트 멤버를 뽑기 위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아 청소년과 의대 교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3월 달에 뽑고 9월 달에는 몇 명만 뽑는데 이거를 먼저 상시로 모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관료들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현장에서 전공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는지 아무 이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분 같습니다 비참한 아마추어 녀석들 이거 보고 야 너거 진짜 한심하다 그냥 이분이 말씀이 비참한 아마추어 녀석들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이 정부의 삽질이 의료 수요자 의료 공급자 관리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격노하며 토도 못달게 한 윤 대통령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할 말이 협박과 악담을 일삼던 박민수 차관은 조용하고 조기용 장관만 외로이 남아서 머머머머한 코스프레를 합니다 지금 수습하는 것이 그나마 비용이 덜 들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고 박민수 차관은 조용하고 조기용만 이런 단기필마로 외체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빅파이브 4차 병원으로 성격해서 중환자만 집중치료하겠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또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 의사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이 교육연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경증 환자에 관한 임상 경험이나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중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7월 30일 날 오전 5시에는 성격 검토한다 했다 이러면 오전 10시에는 성격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빅파이브 이러면 서울대가 한 1500 정도 고정비용을 들여놓은 것을 없애야 되면 다른 대학들도 비슷비슷한 하겠습니까 일반 병상을 줄이려면 의대 정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걔에겐 인내심이 필요하다 맨정신을 이야기했으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지금 정도 와가지고 조경시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본인이 그냥 양심에 철판 까고 떠들면 모르겠는데 이걸 진짜라고 믿고 이야기 하게 되면 정신이 나가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의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하루하루마다 성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왜 불가능한지를 내가 여러분들 다음에 본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